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염블리 염블리와 함께 오늘은 좀 면부를 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발 좀 올라가기를 함께 해주실 우리 이베스트 투자 증권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베스트에서 또 뭐 하는 모양이군요. 네 광고를 좀 하려고요. 네 우리 염승원 부장님이 뭐 고르신 픽 이런 게 좀 있는 모양이죠? 네 제가 어떤 뭐 계좌 좀 터주시면 아 그렇습니까? 네 선물도 드리고 네 자신있게 아세요. 뭐 이렇게 또 부끄러워 하시고 도와줘야지. 네 일단 오늘은 52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장 분위기가 좀 나쁘진 않겠죠? 네 오늘은 뭐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체감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거의 뭐 급낙장 분위기를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 성장률 원을 많이 사다 보니까 근데 지난주에 코스닥이 1% 올랐고 코스피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간 기준으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코스닥이 올랐어요? 네. 지난주에? 지난주에 올랐습니다. 체감은 뭐? 체감은 완전 폭락되고 5%도 빠진 것 같은데? 엄청 빠졌는데? 근데 그 전주에 좀 빠지고 나서 증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오르긴 올랐는데 진폭이 너무 컸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시총 상위 몇 개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지수를 못 따라간 거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원들은 좀 체감상으로는 대형 애들이 올라간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감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노상관이죠 저랑. 일단 종 프로도 잘 좀 해주세요. 종 프로도 좀 맘이 안 좋아. 그래도 시장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3천을 계속 지지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하반경직성을 확보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한 시장이면 지금 두세 번 깨졌다 올라왔는데 좀 무너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좀 잘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그게 보니까 우리가 많이 있는 종목들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 미국의 테슬라 한국의 바이오 그런 거 그렇죠? 바이오나 2차전지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그중에 대부분 걸리지 그 기업들 주가가 20에서 30%씩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체감적으로는 좀 음 자 가실까요? 대부분 걸려 대부분 네? 대부분 간단히 뭐 그러니까 이슈체크 하나만 하고 바로 뭐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실적 시즌이 다 끝나가는데 그래도 역시 그 올해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요즘에 경기민감주하고 코로나 피해주들이 주가 흐름이 되게 좋잖아요. 사실은 성장주보다. 그래서 실제 실적 영향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 전망치가 가장 크게 상향되고 있는 업종이 일단 해운 운송업종 네. 이 종이 가장 해운 운송업종 네. 해운주가 요새 H&M 네. 페노션하고 이런 기업들이 H&M 뭐 완전 좋지. 네. 이쪽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평균 31% 정도 올랐고요. 와 화학이 21% 네. 화장품 증권이 13%씩 올랐고 거기에 유통과 의류도 10% 정도씩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상향된 종목이 좀 많아지면서 한 6% 정도 상향이 되고 있는데 기업으로는 가장 많이 상향 조정이 된 종목은 삼성생명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삼성생명이요? 네. 저도 이거 보면 좀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죠? 금위도서 그런가? 네 곳의 증권사들이 올해 영업이익을 이전 추정치보다 115%나 올려버렸대요. 네. 아무래도 좀 금리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이 H&M 또 LED 디스플레이 금호석유 OCI 뭐 이런 기업들이고요. 네. 주로 어쨌든 경기민감형 기업들이 금리에 좀 영향받는 기업들이 좀 상향폭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주도 최근에 이제 백화점 기업들 뭐 더현대도 오픈한 것처럼 그 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박희진 신양금융투자연구원이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마이크에 좀 대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여기 네 알겠습니다. 그 유통업종의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 반등이 이제 좀 초익 국면에 들어섰다. 백화점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연중 내내 이런 흐름들은 좀 계속 될 것 같다 좀 언급을 해주셨고 김대준 이제 한국투자연구원도 최근에 이제 그 한 달 코스피 업종별 1분기 순익 변화를 보면 운송은행 증권 등의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업종은 좀 포트폴리오에 편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좀 있지만 금리 이벤트도 좀 있지만 실제로 이들 기업들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주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근거는 확실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부작용을 보긴 봐야 되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니 SK 뭐 네트워크스 SK씨가 거래 정지 됐어요? 네 최신원 회장 뭐 그거잖아요. 예전 최신원 씨라고? 네 최신원 회장이 있어요. SK 언제 된 거예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아 그래요? 장 끝나고. 장 중에 사실 루머가 좀 돌았어요. 비자금 SK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여기는 SK랑은 상관없는 회사예요? SK하고는 이제 물론 다 계열사죠. 관계라고 그래야 되나? 관계. 관계 약간 관계. 관계라고 그래야 돼. 관계. 그러니까 형제 쪽 뭐 이렇게 되는 거. 차츠로 이 정도. 네. SK 네트워크스 그 최신원 회장이 이제 그 천억 원대 비자금인가요? 비리 때문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SK 그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제 SK 선경직물이라고 그거 창업한 분이 최종권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의 아버님인 최 뭐죠? 그 동생이 이제 물려받아서 그룹을 키웠지. 그 최종권 원래 창업자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큰아버지의 아들이야. 최신원 회장. 요번에 문제가 된.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창업자의 우리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 적자네. 그렇죠? 그렇지. 원래는. 원래는 그렇지. 큰아들의 이건데 이제 원래 창업자가 좀 일찍 돌아가시면서 동생이 맡아서 하다가 동생의 아들인 최태원 회장이 하게 된 거고. 사촌 형이지.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SK씨가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게.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 성경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그 SK 교복은 어디 거예요? 교복도 여기인가?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아니야? 엘리트인가? 아니 엘리트 교복인가. 왜 교복이잖아요. SK 교복. 그게 이제 처음 만든 성경 직물 그게 그거지. 맞아요. 최종현 회장이죠. 최종현 회장. 이분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최종현 회장의 창업자 그리고 같이 했던 최종현 회장이 성경그룹을 키웠고 SK그룹을 키웠고 그분의 아들이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이고 최신원 회장은 더 일찍 돌아가신 형의 아들이죠. 네. 맞아요. 그분이 근데 이제 SKC 회장 하다가 이제 SK 네트워크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두 회사 뭐 약간 횡령 비리 혐의 이런 게 좀 이제 검찰 조사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거래 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일정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시간 됐는데. 아니 호가부터 볼까요? 그냥. 네. 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네. 일단 지금 지수는 오늘은 어제 미국이 이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3055포인트 정도. 아. 생각보다 안 나는데. 네. 그 정도 좀 오르면서 시작할 것 같고요. 아. 생각 좀 더 크게 하셨군요. 네. 기대죠. 코스닥은 930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또 장중에 중국 경영 받기 때문에 국내 정시는 일단은 좀 오전 10시 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거기서 좀 많은 흐름들이 좀 결정이 되더라고요. 네. 현재 예상 지수는 어쨌든 이제 강세에 출발할 것 같고 예상가 대부분 이제 코스피 기업들은 아주 강하진 않지만 1% 정도씩은 상승세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하지만 한 2% 정도 강세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인자도 한 1% 정도. 삼성인자 요새 계속 루머 나오는 게 오스팅 공장 뭐 증설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아까도 속보로 뜨긴 떴어요. 뭐 오스팅 공장 증설한다고 EUV 전용 라인으로. 근데 사실관계는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하도 기사들이 이게 확인 안 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그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 KB금융이 가장 많이 올랐고 한 2% 정도 금리 상승 기대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이 1분기 실적 추정치에 좀 상행되면서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좀 올랐고 태양광 관련 기업의 하나솔루션도 모처럼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철광업화 워낙 좋아서 현대제철도 한 2% 정도 반등세로 일단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인 현대모비스도 좀 올랐고요. 이마트도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쿠팡 상장할 것 같더라고요. 11일? 네. 11일로 지금 거의 결정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반등한 상태고 약간 이제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아무래도 SK 비자금, 최신호 이전 비자금 우려 때문에 하락 출발에서 한 1% 정도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지누스가 오랜만에 한 4% 정도 올랐고요. 방사한에서... 다시 아주 한번 있죠. 레이윈 원더, 지누. 그 다음에 이제 방산업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한 3% 정도. 에라이진 엑스원도 한 2%. 그래서 방산주도 요새 보고서가 좀 많이들 나오긴 하더라고요.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그리고 하락하는 쪽은 CS 윈드가 지난주부터 약한데 오늘도 한 1% 그리고 OCI가 1.8%.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날 지수 올랐는데도.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올라가야 이쪽 섹터는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바이오 기업들 출발은 좋습니다. ABL, 바이오, G3, BNT, 모처럼 시즌도 한 2% 반등했고요. 그 다음 소부장 기업 테스나,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일단 반등 출발했고. 반면에 5G 관련주가 지난주에 좀 금요일날 장이 안 좋았는데 급등했거든요. 오늘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KMW, ASTEC가 한 1% 정도씩 조금 좀 밀리면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게 네오위즈도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오위즈가 한 6%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HLB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이노아이리스 같은 기업들은 조금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은 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수는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3,049포인트 0.77% 한 23포인트 정도 반등했고 코스닥은 강부합입니다. 0.37% 플러스 3포인트 정도 소폭 강세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은 뭐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한 5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그만큼 조금 팔고 있는데 매수나 매도 강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연기금이 주말에 뉴스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다음 기금운용위원회가 한 5월에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국내 주식 비중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기사는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단독 보도라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단독 보도예요. 서울경제 단독 보도. 네. 거기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그래도 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기사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 지금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이제 쿠팡 관련주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쿠팡 상장 기대감이 있어서 관련 기업들이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역시 실적 추정치 좋은 기업들이 좋습니다. 해운, 철강, 또 정유업종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하고 있고 통신주도 지금 모처럼 오늘은 좀 분위기 괜찮습니다. 한 1% 정도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회사들 또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도 한 1.8% 정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영화 관련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부 영화 관련주 좀 반등했고 게임주도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이오 기업들도 한 1%씩 근데 뭐 의미 있게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카지노. 지난주에 카지노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번 주에는 좀 쉬어가는 것 같고요. 여행주도 좀 빠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도 일부 LG화건 좀 올라가는데 SK이노베이션이 조금 하락하면서 좀 혼조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은 뚜렷한 특징주 없이 시장은 강세는 보이는데 뭔가 좀 우리가 기대했던 아주 강한 상승은 나오지 않는 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부양안이 통과된 거는 호자인데 통과되면 금리를 더 자극한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보니까 지금 지수 장악력이 큰 종목들이 나스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금리에 더 양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등부터 사실 10등까지가 옛날에 대부분 다 민감주였는데 지금 다 성장주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그래서 그 영향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데이터들 찾아보면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작년에 1차, 2차 부양안 다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기 금리가 오르긴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그런데 그 후로는 금리가 다 내려왔어요. 하나는 내려가고 첫 번째는 내려갔고 두 번째 부양은 12월에 있었는데 그때는 옆으로 횡보해버렸어요. 금리가. 그래서 과거 데이터로 보면 금리가 안정화된 건 또 사실이니까 한번 1, 2주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이번 3차 부양책 통과되고 또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이제 금리도 그렇지만 이런 부양책 기대감으로 또 어느 정도 오른 것도 사실이니까 이게 또 재료 노출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 안정화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에서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있어요. 아마 그런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종목이 있는데 한 5% 빠지고 2% 올라요? 5% 빠지고 또 한 3% 올라요? 10% 빠졌다가 한 5% 올라요? 이런 식으로 한 두 달째 계속 떨어져요. 그런 애들은 이제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탈출을 할 때도 그래도 뭔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탈출도 가장 괜찮은 가격에 탈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래도 한 번은 얘가 한 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탈출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그냥 미련 버리고 2%라도 올랐을 때 바로 그냥 끝내는 게 더 낫겠습니까? 종목을 얘기해봐. 무슨 말씀? 저거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우리끼리라도 솔직해집시다. 자꾸 전제를 하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저도 더 못합니다. 그래?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니니까 기업이 기업이 따라 달라요. 그게 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기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빠지는 이유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왜 빠지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수급 뭐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손절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새 뭐 CFD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3월달까지 팔아야 면세니까? 근데 회사 멀쩡한데 그게 물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경우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확신이 들면 그거는 파는 게 아니죠. 기업이 오히려 좋다면 사실은 사야 돼요. 그냥. 회사는 멀쩡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실적이 안 좋거나 계속 적자인 상태거나 그런 기업들이 어떤 모멘텀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가격을 반등을 기다리면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잘라버려야 돼요. 무조건 잘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허하다가 계속 놓치거든요. 반등만 기다리다가 그리고 10% 빠졌다 5% 올라오잖아요. 무슨 심리가 발동하냐면 본전이 보여요. 그렇지. 거기서 아 좀만 좀만 더 못 팔아요. 팔질 못해요. 저도 예전에 매매할 때 그런 경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하락하는 기업을 갖고 있을 때 왜 빠지는지 명확히 아시고 시장 때문인지 수급 때문인지 기업에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세 번째 문제가 있다면 그냥 그거는 10% 손해가 어쩌고 간에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게 20% 그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야. 정프로가 그런 종목이 10종목 있잖아. 그러면 지금 그 종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종목부터 사고 싶은지를 선택해보라는 거야. 그 종목은 쳐다도 안 보죠. 무슨 말씀이세요? 왜 투자를 그렇게 합니까? 들어오면 팔아야지. 정석으로 해야죠. 자 그럼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네요. 궁금하세요?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이게 종목을 기업을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기업이면 답변해야 되는데 모르면 저 이제 재무제표를 뜯어봐요. 봐가지고 딱 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그냥 잘라버려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또 리포트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오늘 일정부터 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중국 수출 데이터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수출 데이터 발표됐는데 1, 2월 합산 수출이고요. 60.6% 정도 증가해서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특히 거기서 이제 내용이 좋았던 게 1, 2월 중국의 이제 가공무용용 수입이 3개월 연속 이게 그 내수용 수입을 좀 큰 폭으로 상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중간제 수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좀 상당히 수출에 수출 지금 최근에 회복되고 있는데 중국의 이런 이제 수입 데이터가 좀 회복되면서 좋은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가공무역할 때 그런 이제 중간제 수입을 많이 계속 해준다면 한국의 수출도 계속 좀 좋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3월 9일 날은 내일 EU 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OECD 이제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되고요. 하원 이제 경기보양책 투표 있는데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이 이제 내일부터 10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총 6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PER이 그렇게 높다라고는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 25배 정도라서 일단은 좀 흥행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요위 측에서는 기관들이 1000대 1 정도 나왔어요. 경쟁률이. 그래서 이번에 공모주 청약도 좀 상당히 흥행을 할 것 같습니다. 3월 10일 날은 중국 물가 지표 좀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고 또 미국 아마케에서 이제 초록이 좀 발표됩니다. 그래서 아마케에서 일부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임상과 관련된 좀 데이터들 일부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메타포스 관련된 기업이죠. 로블록스가 미국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3월 10일 날. 그리고 쿠팡이 공모가가 그날 결정이 되고요. 57조 원에 결정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공모가 결정되면 바로 다음날 상장이 들어가요. 3월 11일 날. 그래서 쿠팡. 지금 최대치가 57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통화정책에 이번 주 목요일은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는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지 모르겠어요. 뭘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래도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야. 57조면 있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야 5위네 5위.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황 네이버 다음. 아 그런데 좀 억울하겠다. 그 회사들은. 아니 우리가 정말 쿠팡이랑 이 정도 차이인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롯데 쇼핑. 이마트. 10조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미국 갈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오라 그래야 간다고 가야 되나. 아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뉴욕에 가는 친구들은 뭐예요 그러면. 뉴욕에서 프라이싱이 제대로 받아져줘야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마트가 여기 상장 폐지해버리고 미국 간다. 그 벨린시아 나오나 안 나오겠지. 이마트 가면 그래도 한 30조는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빨리 이마트를 사야지. 회원인들이 이거 살 거 아니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하고 뉴스들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자고 SK하닉스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구매 방식을 이게 장기 계약으로 변경하는데 원래 이게 어떻게 구매를 하냐면 매년 9월 달에 가격 입찰로 공급 기업 중에 가장 낮은 입찰가 제시한 기업들 조건이 좋은 쪽으로 물량을 많이 미뤄줬대요. 이거를 이제 탈피해가지고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죠. 이 물량 따낸 기업들은. 물론 탈락한 기업들은 또 몇 년간 또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장기 계약으로 좀 변경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제 그리고 올해 D램 낸드 설비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소재 부품 장비 계약 따내는 기업들은 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량이 3년 정도는 보장이 되니까요.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KB금융에서 이제 자료를 썼는데 삼성인자가 8년 만에 차세대 TV 출시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월 7일 날 전자신문에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QD OLED TV를 사실 예전에 2013년도에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는 뭐 언론사 보도니까 정확하게 삼성에서 언급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 초에 출시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 KB금융에서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한 건 LCD하고 OLED TV 가격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예전에 3배 이상이었는데 지금 2배 미만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줄면은 OLED TV 구매 요인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LCD 패널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QD OLED 투자가 좀 들어갈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거 적어주신 건데 아까 이제 쿠팡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 한국과 중국 소비 회복에 기대어 보자 이런 좀 보고서인데요. 그 뉴스 코멘트라고 이제 이베이 코리아 매각을 좀 바르게 봐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쿠팡 상장이 PSR 2배 이상으로 이제 가시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걸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쿠팡이 고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결국 절대적인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승자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전제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경쟁사들, 오픈마켓 업체들 있잖아요. 뭐 G마켓, 옥시연이나 11번가 이런 기업들이 결국 도태될 거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픈마켓들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좀 판단을 해주셨고 기업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하대요. 자산가치나 사업가치. 그런데 온라인 유통업체는 자산가치가 사실 없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가치는 이제 현금을 창출하거나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익을 내기 힘든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늘지 않고서는 현금을 창출하기 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베이 코리아 시장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한 10% 정도인데 온라인 유통시장 권력구조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쿠팡과 지금 네이버 쪽으로 많이 좀 이전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 시장 점유율을 기반한 막대한 트래픽이 사실은 핵심인데 이게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PSR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PER이나 이런 것도 역시 채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도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면 높은 PER를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과 같은 그룹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들 기업들을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굉장히 냉정하게 적으셨고 그래서 이마트의 경우는 두 가지 시너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일단은 식품 온라인 카테고리를 G마켓이나 옥션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좀 확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나와 있지만 이거는 습다컴의 네임밸류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습다컴은 국내 1등이거든요. 신성식품은.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품 비중이 없잖아요. 사실 이마트가 좀 약하죠. 그래서 오픈마켓을 이용해서 그걸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전략을 썼을 때는 굳이 이거를 4에서 5조원 들여가지고 이런 이제 공산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냐 이런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상당히 좀 이거는 시장 점위로 확대하려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것들을 인수해서 쿠팡과 공산품에서 경쟁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쿠팡과 전면전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홈플러스를 4, 5조원에 인수하면서 식품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것하고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를 4, 5조원에 인수하면서 공산품 시장에 진출하는 건 모두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이마트나 요새 카카오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톤이 조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또 일린 제가 좀 읽어보니까 뭐 일린은 얘기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소비가 좀 굉장히 빠른 회복세 있다고 적어주셨고요. 3월 첫 주말 백화점 3사 매출이 무려 80%나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저기 아니에요? 더현대? 더현대 효과도 있고 다른 백화점도 더현대인데 해봐야 일주일밖에 안 됐을 건데 그렇게 그렇게 많이 영향이 없나요? 주간단이? 네. 그런데 아니 매출액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더현대가.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소비 심리 회복, 백신 접종 기대감, 작년 기조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백화점주들은 좀 백화점이나 편의점 업체들은 포트폴리오에 좀 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중국 화장품 소비도 굉장히 좋대요. 4분기 중국 화장품 수요도 증가했고 1, 2월 한국의 중국 화장품 수출이 70%나 증가했기 때문에 화장품도 조금씩은 좋아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보면 우리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카페 같은 데 보면 연부장이 좋다고 했는데요. 채팅창에도 역시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는데 직접 연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는데 누가 연부장님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톤으로 어떻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쓰시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보면 3% 무슨 블로그니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3% 무슨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가 있어요. 우리는 만든 적이 없는데 아니 뭐 팬카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3%에서 검염되는 종목을 연구하는 카페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 돈을 다 받는 거야. 돈을. 아 그래요? 아 진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더 있습니까? 한 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삼성주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올해 뭐 하고 싶어요? 라는 제목인데 국내 이제 백신 접종 스케줄이 1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부터 시작이 됐고 2분기에는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맞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호텔 백화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는 비투비 식품기업들 좀 주목하자. 비투비? 비투비가 뭐냐면 이제 식자재나 케이터링? 단체 급식 이런 것들 거의 작년에 거의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이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례를 좀 참고하면 호텔, 레저, 의류 부문 소비가 눈에 뜨게 증가를 했는데 이런 데 납품하는 음식료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상 작년에는 거의 납품을 못했습니다. 이쪽이 마비되다 보니까. 그래서 호텔, 식박, 쇼핑 증가는 뷔페, 푸드코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외식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좀 한번 급식 매출 증가 기대해보자.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가 외출하고 싶어요. 자전거 제조 기업도 좀 봐보자. 이런 좀 내용입니다. 자전거? 네.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포근해지고 봄이 다가오는데 어차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팬더맥을 경험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켜졌는데 그게 조금씩 완화되면 또 라이딩의 계절도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산업이 외출에 대한 욕구와 계절적 성수기로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있습니다. 전동 킥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전동 킥포드나 스쿠터 같은 거. 이거를 사실은 이제 뭐 일반 도로나 이런 데서 이용 못하기 좀 아직은 막아놓은 상태인데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 가능하게 법을 좀 개정을 했나 보더라고요. 자전거 도로는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다니는 길에는 이런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 만드는 업체들이 이런 것도 같이 만드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도 좀 커지고 있으니까 자전거 제조기업도 좀 보자는 그런 보고서가 하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증시 전망으로 KF 투자증권에 한지영 연구원님이 좀 적어주셨는데 지금 시장은 이제 금리 상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기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현재 시장 불안 속도가 너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적응할 것 같다 이제 금리에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도 미국 증시가 급등했는데 금리는 올랐거든요. 올랐는데도 이제 상승했다는 건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연준 블랙아웃 3월 17일까지 연준 의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발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 금리 불안 장세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전략으로는 이제 1월 중순 이후 기간 조정 겪고 시총 상위 대용주조차 연준 고점 대비 15% 빠진 종목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매우 큰 상황인 건 지금 사실이다. 그래서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리가 현재 오버스팅된 측면이 조금 강하고 그 다음에 10년물 기준으로 1.4, 1.5% 정도 금리는 시장이 적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의 이익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PR 밸류에이션도 조금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로 시장 대생에 나서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좀 보고서에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 좀 더 왔고요. 시간이 좀 너무 많아요. 네, 괜찮아요. 원하는 만큼 하십시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여모 관련해서 한번 이슈는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있으니까 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성봉 철강 담당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는데 2018년도에 아르헨티나 소재 리튬용호 광고권을 3,100원에 인수했는데 당시에 220만 톤 추정이 돼 있었는데 2019년 추가 탐사 통해서 567만 톤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1,350만 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활용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채굴과 정제할 때 소실, 또 수율 문제도 있어가지고 생산량은 이거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포스코의 목표는 뭐냐면 2023년부터 예정된 연간 산업 생산, 연간 2.5만 톤 정도 2023년부터 생산을 한대요. 그게 목표인데 아직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기간이 확대됐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생산량이 확대될 수도 있지만 일단 아직 목표치는 그 정도에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실적을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연간 매출이 대략 한 3천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한 30% 정도 가정을 하면 연간으로 따지면 한 천억 정도는 더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해지면. 천억 정도면 포스코의 목표가 그래도 연간 이익 기준으로는 보통 좀 잘 될 때는 조 단위로 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그렇게 이익에 큰 영향을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실질적인 수익성은 향후에 리툰 가격과 생산 원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리툰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산이. 그래서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지켜보시고. 어쨌든 이거보다는 철강 업황만 보고 투자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리툰 여모 관련해서는 좀 너무 큰 기대감을 안 가지시는 게 일단 지금은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SK 네트워크스 물어보셔서 저희 당사에 이한나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하나 써줬어요. SK씨가 거래 정지됐기 때문에 간단히만 코멘트 해드리면 최신원 전 회장의 횡령 배임이 총 3건입니다. 3건이고 SK 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고문들 채용한 건 빌라 무상 사용. 이 3가지가 좀 걸려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사건 조사는 해봐야 되니까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대 15일 정도 매매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15일 영업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SK씨가 심사기간을 단축할 거라고 일단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단 밝혔고 과거 2015년 이전에 일어난 전 회장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SK 주주분들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언제 거래 정지가 풀리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회장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래서 한국 기업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예전에 오너리스크가 너무 컸잖아요.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말에 사경인회계사하고 특집으로 만들어드렸잖아요. 지금 상패 시즌이에요. 물론 SK씨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기업의 가격,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근간으로 하는데 그 실적은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거예요.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추세적으로 계속 안 좋은 기업들은 투자의 대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상패 시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그걸로 좀 거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경인회계사의 강의나 방송은 꼭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거기에 거명되는 종목이라도 일단 거르셔야 됩니다. 꼭 그건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말, 4월 초에 또 아이고 이게 상패됐습니다. 관리 종목 같습니다. 그런 댓글 많이 달리니까. 그러니까 3년, 4년 연속 적자난 기업들은 되도록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 보셔서 괜히 찝찝하거든요. 필터링 해봤지? 종프로? 네. 그건 없지? 아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있어? 내가 그거 뭔지 알 것 같다. 주가는 이미 반토막 났잖아. 반토막이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싸게 산 뭐 아니구나. 고점 대비는 반토막이던데. 자, 여튼 여러분 하여튼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3년 연속에 플러스 3분기까지 지난 3분기까지 영업 적자가 난 회사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피해가시라,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사기은행 기사 콘텐츠 올려놨으니까요.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말고 한번 체크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함께해 주신 우리 EBS2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